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유한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번 챕터4 01A에서 암기했던 내용들을 1.5배속의 빠른 속도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므로써 이미 암기된 단어를 기억 속에서 재빨리 끄집어내는 훈련과 워드포커스 책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말 단어만 듣고 영어 뜻을 맞춰보거나 영단어만 듣고서 우리말 뜻을 맞춰보는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이때 원어민의 영어 발음을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서 발음을 해보면 기억된 단어들을 실전에서 조금도 막힘이나 망설임 없이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고 특히 영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끝까지 보고 들으시면서 익혀주시고 여기에서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책을 통해서 굳히기로 마무리를 하셔서 영어학습에 꼭 필요한 5000개의 필수 영단어 암기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챕터 4 01a의 내용을 1.5배속으로 빨리 듣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저기에, 거기, 거기에, over there, there 여기저기에,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어디에 어디에 어딘가에 어디에나 도처에 어디에나 도처에 어디에나 도처에 어디에도 어디에나 어디에도 어디에나 어디에도 어디에나 아무 데도 무엇 없다 아무데도 무엇 없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아래에 아래로 떨어져서 바로 위에 떨어져서 바로 밑에 내려가야цен 위로, 위쪽으로 위로, 위쪽으로 아래로,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무엇의 옆에 beside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alongside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가까이, 근방에 곁으로, 떨어져서 사이에 멀리, 먼 곳으로 따라자, 멀리, 저쪽으로 멀리, 따라자, 멀리, 저쪽으로 멀리, 따라자, 멀리,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저 멀리, 먼 곳에 저 멀리, 먼 곳에 전방에, 앞에 전방에, 앞에 전방에, 앞에 ahead, before 뒤에, behind 앞에, 앞으로, 전방으로 forward 앞에, 앞으로, 전방으로 forward 뒤에, 뒤로, 후방으로 backward 뒤에, 뒤로, 후방으로 backward 뒤에, 뒤로, 후방으로 backward 구석에 in the corner 구석에 in the corner 모퉁이에 at the corner 모퉁이에 at the corner 안에, 안으로 in 안에, 안으로 in 밖에, 밖으로 out 밖에, 밖으로 out 밖에, 밖으로 out 내부에, 내부로 실내에서 inside 내부에, 내부로 실내에서 inside 내부에, 내부로 실내에서 inside 밖에, 밖으로 집밖에서 outside 밖에, 밖으로 집밖에서 outside 밖에, 밖으로 집밖에서 outside 안팎을 뒤집어서 위아래를 뒤집어서 주위에, 주변에, 사방에 가운데에 굳장, 똑바로, 굳바로 굳장, 똑바로, 굳바로 2층에 2층에 아래층에 아래층에 도심지에서 downtown 교회에서 교회에서 해외로 해외로 overseas 해외로 abroad 해외로 abroad 지금 현재 지금 곧 바로 now 지금 현재 지금 곧 바로 now 지금 현재 at the moment at the moment 지금 현재 at the moment 다음에 next 다음에 다음에 next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ago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ago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in in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within within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에 within 지금 그때보다 전에 before 지금보다 뒤에 나중에 later 지금보다 뒤에 나중에 later 지금보다 뒤에 나중에 later 그때 이전에 before that time 제때의 마침 맞은 시간의 just on time 제 때의 마침 맞은 시간의 just on time 시간에 가까스로 땅 맞춰서 just in time 시간에 가까스로 딱 맞춰서 justin time 이윽고 곧 이내 빨리 Soon 이내 곧 Presently 머지않아 곧 Buy and buy 머지않아 곧 Buy and buy 머지않아 곧 Buy and buy 곧 얼마 안 돼요 In a little while 곧 얼마 안 돼요 In a little while 곧 얼마 안 돼요 In a little while 동작을 빠르게, 급히 Quickly 동작을 빠르게, 급히 Quickly 동작을 빠르게, 급히 Quickly 뜸들이지 않고 신속히, 재빠르게, 즉시 Promptly 뜸들이지 않고 신속히, 재빠르게, 즉시 Promptly 뜸들이지 않고 신속히, 재빠르게, 즉시 Promptly 뜸들이지 않고 곧, 바로, 즉시 Immediately 뜸들이지 않고 곧, 바로, 즉시 Immediately 뜸들이지 않고 곧, 바로, 즉시 Immediately 뜸들이지 않고 당장해, 즉각, 즉시 Instantly 뜸들이지 않고 당장해, 즉각, 즉시 Instantly 뜸들이지 않고 당장해, 즉각, 즉시 Instantl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At once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At once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At once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Stra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Stra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Stra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R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R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R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뜸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미리, 사전에, 전부터 미리, 사전에, 전부터 미리, 앞당겨, 사전에 미리, 앞당겨, 사전에 뒤에, 나중에, 그 후 동시에 동시에 이미, 벌써 이미, 벌써 이미, 벌써 아직, 이미 아직, 이미 아직,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아직,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일찍이, 일찍부터, 일찍암치 early 오랜 뒤에 long after 오랜 뒤에 long after 오랜 뒤에 long after 늦게, 뒤늦게, 더디게 late 늦게, 뒤늦게, 더디게 late 늦게, 뒤늦게, 더디게 late 오늘 today 오늘 today 오늘 today 오늘 아침에 정오에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밤중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요즘 요즘 현재에는, 오늘날에는 요즘, 최근 최근, 바로 얼마 전 최근, 바로 얼마 전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올해의 this year 올해의 this year 어제 yesterday 어제 yesterday 어제 yesterday 어제 아침에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에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에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에 yesterday morning 두 가지 말이 모두 나와서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말 단어를 보거나 듣자마자 그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1초 안에 입에서 술술 튀어나올 때까지 소리내어서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그 단어가 틀림없이 암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망설임이 전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히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놀라운 발전이 생깁니다. 자 그럼 한영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unit 1 절대 필수 기초부사 1 장소부사 시간부사 1 여기, 여기로 여기, 여기로 여기, 여기로 over here, here 저기, 저기에, 거기, 거기에 저기, 저기에, 거기, 거기에 여기, 저기에, 거기, 거기에 over there, there 여기저기에 Here and there 어디에 Where 어딘가에 Somewhere 어디에나 도처에 Everywhere 어디에도 어디엔가 Anywhere Nowhere 상대적으로 위쪽에 Above 상대적으로 아래에 아래로 상대적으로 아래에 아래로 Below 떨어져서 바로 위에 Over 떨어져서 바로 밑에 떨어져서 바로 밑에 떨어져서 바로 밑에 Under 접촉해서 무엇 위에 접촉해서 무엇 위에 접촉해서 무엇 위에 On 접촉해서 무엇 바로 밑에 접촉해서 무엇 바로 밑에 접촉해서 무엇 바로 밑에 Beneath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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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래쪽으로 아래로,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무엇의 옆에? Beside 무엇의 옆에? Next to Alongside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By 가까이, 근방에 Near Near 곁으로, 떨어져서 Aside 사이에 Between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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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away 멀리 떨어져 far away 저 멀리 먼 곳에 in the distance 전방에 앞에 ahead before 뒤에 behind 앞에 앞으로 전방으로 앞에 앞으로 전방으로 앞에 앞으로 전방으로 forward 뒤에 뒤로 후방으로 뒤에 뒤로 후방으로 뒤에 뒤로 후방으로 backward 구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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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orner 모퉁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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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corner 안에 안으로 안에 안으로 안에 안으로 밖에, 밖으로 내부에, 내부로, 실내에서 내부에, 내부로, 실내에서 밖에, 밖으로, 집밖에서 안팎을 뒤집어서 안팎을 뒤집어서 위아래를 뒤집어서 위아래를 뒤집어서 주위에, 주변에, 사방에 가운데에, 가운데에 곧장, 똑바로, 곧바로 곧장, 똑바로, 곧바로 곧장, 똑바로, 곧바로 straight, 2층에, 2층에, 2층에 upstairs, 아래층에, 아래층에 downstairs, 도심지에서, 도심지에서, 도심지에서 downtown 교회에서 in the suburbs 해외로 overseas abroad 지금, 현재, 지금, 곧, 바로 지금, 현재, 지금, 곧, 바로 now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at the moment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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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ago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in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에 Within 지금 그때보다 전에 Before 지금보다 뒤에, 나중에 Later 그때 이전에 Before that time 제때에, 마침 맞은 시간에 Just on time 시간에 가까스로 딱 맞춰서 Just in time Soon Presently By and by 곧, 얼마 안 돼요 In a little while 동작을 빠르게, 급히 quickly 뜸들이지 않고 신속히 재빠르게, 즉시 뜸들이지 않고 신속히 재빠르게, 즉시 Promptly 뜸들이지 않고 곧, 바로, 즉시 뜸들이지 않고 곧, 바로, 즉시 Immediately 뜸들이지 않고 당장에, 즉각, 즉시 뜸들이지 않고 뜸들이지 않고 당장에, 즉각, 즉시 뜸들이지 않고 당장에, 즉각, 즉시 Instantl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At once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特別 Stra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파이팅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R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뜸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뜸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Offhand 미리, 사전에, 전부터 미리, 사전에, 전부터 Beforehand 미리, 앞당겨, 사전에 In advance 뒤에, 나중에, 그 후 뒤에, 나중에, 그 후 Afterward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Simultaneously 이미, 벌써 이미, 벌써 이미, 벌써 Already Already 아직, 이미 Yet Yet 아직 아직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Still Still 일찍이, 일찍부터, 일찍암치 Early 오랜 뒤에 Long after 늦게, 뒤늦게, 더디게 늦게, 뒤늦게, 더디게 Late 오늘 Today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정오에 At noon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저녁에 This evening 밤중에 밤중에 At night 오늘 밤에 Tonight 요즘 요즘 In these days These days 현재에는 오늘날에는 현재에는 오늘날에는 현재에는 오늘날에는 Nowadays 요즘 최근 요즘 최근 Lately 최근 바로 얼마 전 최근 바로 얼마 전 최근 바로 얼마 전 Recently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This week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이번 달에 This month 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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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year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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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terday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Yesterday Yesterday morning 자 이번에는 테스트 2로서 이번에는 영단어를 보면서 듣고 우리말 뜻을 맞추는 영한 테스트입니다 영단어만 두 번을 읽어준 후에 세 번째에는 두 가지 말이 모두 나와서 답을 알려줍니다 영단어를 보거나 듣자마자 그에 해당하는 우리말 단어가 1초 안에 입에서 술술 튀어나올 때까지 소리 내어서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그 단어가 틀림없이 암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망설임이 전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놀라운 발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영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유닛 1 절대필수 기초부사 1 장소부사 시간부사 1 여기 여기 여기로 어디에 여기저기에 어디에 어딘가에 어디에나 도처해 어디에도 어디엔가 노웨어 아무 데도 무엇 없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상대적으로 아래에 아래로 떨어져서 바로 위에 떨어져서 바로 밑에 접촉해서 무엇 위에 접촉해서 무엇 바로 밑에 위로 위로 윗쪽으로 down 아래로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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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무엇의 옆에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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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근방에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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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으로 떨어져서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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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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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먼 곳으로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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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멀리 저쪽으로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멀리 멀리 떨어져 in the distance in the distance in the distance in the distance 저 멀리 먼 곳에 ahead ahead before ahead before ahead before before 전방에 앞에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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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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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으로 전방으로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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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로 후방으로 in the corner in the corner in the corner 구석에 at the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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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퉁이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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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으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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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밖으로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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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 내부로 실내에서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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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밖으로 집 밖에서 inside out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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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 위아래를 뒤집어서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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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주변에 사방에 in the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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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에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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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장 똑바로 굳 그냥 똑바로 굿바로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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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down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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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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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에서 교회에서 해외로 해외로 지금, 현재, 지금, 곧, 바로 지금, 현재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에 지금, 그때보다 전에 지금보다 뒤에, 나중에 그때 이전에 제 때에 마침 맞은 시간에 시간에 가까스로 딱 맞춰서 soon, soon, soon 이윽고, 곧, 이내, 빨리 presently, presently, presently 이내, 곧 buy and buy buy and buy buy and buy 머지않아, 곧 in a little while in a little while in a little while 곧, 얼마 안 돼요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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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 빠르게 급히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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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들이지 않고 신속히 재빠르게 즉시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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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들이지 않고 곧 바로 즉시 inst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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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들이지 않고 당장 즉각 즉시 at once at once at once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straight aw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뜸들이지 않고 즉시 당장 지체 없이 off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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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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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사전에 전부터 미리 앞당겨 사전에 사전에 afterword 뒤에 나중에 그 후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동시에 Already, already, already 이미, 벌써 Yet, yet, yet 아직, 이미 Still, still, still 아직,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Early, early Early 일찍이, 일찍부터, 일찍암지 Long after Long after Long after 오랜 뒤에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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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뒤늦게, 더디게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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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This morning This morn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At noon At noon At noon 정오에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This evening This evening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At night At night At night 밤중에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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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In these days These days In these days These days In these days These days 요즘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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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에는 오늘날에는 L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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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최근 최근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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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바로 얼마 전 This week This week This week This week 이번 주에 This month This month This month This month 이번 달에 This year This year This year 올해에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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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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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ning 어제 아침에 이로써 중등종합영단호 5천책의 챕터4 유닛 01에 실려있는 절대필수기초부사 1장료입니다. 정서부사 시간부사 1에 대한 중요한 부사 100단어의 한영 및 영한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여러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입으로 직접 명확히 소리내어 발음해 보므로써 소리 파일로 머리에 심어두시고 반드시 단어책을 통해서 다시 여러번 반복해서 쭉 읽고 내려가며 1초만에 떠올리면서 굳히기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암기하신 내용을 절대로 잊지 않고 즉시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본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열공하셔서 반드시 영단어 암기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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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